네, 서른 번째 포인트,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기란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난해한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부분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안드로이든, iOS든, 윈도우든, 맥이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바로 운영체제죠. OS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체제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지금 현재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좀 더 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화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OS에 대한 개념 정보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봐요. 운영체제는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중간 단계를 담당하는 부분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프로세스,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파일 및 정보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그리고 시스템 오류 검출 및 복구를 하고 자원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 거고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제공한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거는 당연히 다 아는 말이에요. 인터페이스란 무엇이라고 했어요? UI, UX를 얘기한다고 했죠? 우리 UI, UX는 앞부분에서 우리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및 하드웨어에 관련된 인프라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보자. 라고 정의하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운영체제의 종류입니다. 우리 운영체제의 종류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요. 윈도우, 리눅스, 애플사의 맥 이렇게 대표적인 게 세 가지죠. 간단한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OS이다 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기본 명령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기본 명령어는 크게 CLI, GUI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CLI는 커맨드 라인, GUI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우리는 현재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픽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래픽 관련된 인터페이스가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뒷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 번만 더. 그리고 우리 GUI는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환경이라든지 맥이라든지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같은 이런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인 GUI 환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UI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CLI는 뭐냐? 라고 했을 때 CLI는 우리가 커맨드 라인, 검정색 창에서 우리가 실제로 명령어를 입력하는 부분이 바로 CUI다. CLI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전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윈도우 창에서 CMD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하면 커맨드 창을 호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CLI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CLI는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을 해야 돼요. 복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COPY라는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로 검색하고 싶어. DIR라는 명령어를 쓰고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큰 단점은 뭐겠어요? 바로 명령어를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명령어를 숙지를 다 못해요. 그래서 커맨드 창에 헬프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것 같이 상단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이 우리 명령어에 대한 그 리스트를 뽑아줍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그 명령어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GUI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 CLI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윈도우 버전 전에 도스 환경에서 부팅을 컴퓨터로 했을 때 그 시절에는 CLI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눅스 유닉스나 유닉스 환경에서 개발자가 개발할 때 CLI 환경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컴퓨터 IT 전공하고 있고 실제로 현업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CLI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CLI하고 GUI를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닉스하고 리눅스에 대한 명령어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 시험 말고 정보보안기사라는 시험이 있잖아요. 정보보안기사에서는 정말 중요한 파트예요. 정보보안기사에서는 이런 리눅스 유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명령어를 알아두셔야 된다. 아니 폴더 구조를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폴더 구조 자체가 정보보안기사에서 왜 중요하겠어요? 대부분의 OS 기반으로 하고 있는 유닉스, 리눅스를 알기 위해서 왜? 왜 알아야 되죠?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 해킹이라든지 어떤 시스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베이스가 내리는 유닉스, 리눅스의 그 파일 구조, 폴더 구조를 아는 거거든요. 정보보안기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보처리기사에서 이걸 안 다룰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처리기사에서도 유닉스, 리눅스의 파일, 디렉토리 디렉토리 구조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 구조에 대해서 이 루트가 있고 루트 밑에 각각의 서브 디렉토리라고 생각하시고 이 서브 디렉토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습을 하실 때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주관식 시험이죠? 단답형 시험이에요. 이게 객관식 시험이면 사실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우리 필기 시험에서도 이 파일 구조, 이 파일 디렉토리 구조는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슬기에서도 단답형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파일 구조, 파일 디렉토리 구조는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운영체제의 핵심 기능 파악이라고 나와있죠. 핵심 기능은 메모리나 프로세스 관리를 하겠다는 건데 메모리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중요한 그림인데 다음은 가상화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가상화하고 클라우드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상화는 뭐예요? 우리 버추얼 버추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공유하고 풀링하고 에뮬레이션하고 캡슐한다는 가상화 기술의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가상화에서는 가상화 유형인 서버를 가상화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스토리즈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 모바일 가상화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상화라는 게 뭐예요? 가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거를 뜻하는 거죠. 이 가상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클라우드 기반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를 한번 설명을 하는 밑바탕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가상화에 대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그건 각각의 유형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상화 유형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상화는 여러 가지 가상화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클라우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클라우드는 이 단어에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서비스로 라는 거죠. Everything as a service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첫 번째는 A, A, 아니 I, A, A, S, T, A, A, S, S, A, A, S 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단어의 뜻을 한번 보죠. 인프라 스트럭처,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는 인프라 관련된 거고 하나는 플랫폼, 앱 개발이 어떤 플랫폼 관련된 거고 하나는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클라우드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비교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데 호스팅 관점, 빌딩 관점, 컨슈밍 관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종류에 대해서는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이 세부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물론 학습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학습보다는 개괄적으로 IAS가 무엇인지 PAS가 무엇인지 SAAS가 어떤 뜻인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건 인프라, 이거는 플랫폼, 이거는 서비스 관점이다 라는 정도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우리 시험에서 크게 무리 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체제 선택 설치예요. 사실상 이거는 윈도우 홈이나 인도우 프로, 인도우 프로 워크스테이션 이런 종류가 나와 있다는 것과 유닉스 계열에서는 여러 가지 있죠. 페도라도 있고, 센토스도 있고, 이런 우분투도 있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우분투 많이 사용하고 페도라 많이 사용하고, 센토스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의 하나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고 하나의 이런 계열들이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운영체제 운영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의 운영체제 설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 각각의 설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쭉 읽어보세요. 근데 장단컨대 제가 볼 때는 이 세부 내용을 읽어본다 할지라도 우리 시험 문제에 화화될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주변에 많은 선생님들하고 한 번 얘기를 나눠본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유닉스 계열에 대한 OS 그 다음에 윈도우 계열에 대한 OS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이 문제화가 될까? 라고 했을 때 아, 안 된다라는 부분이 대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2020년 실기를 한 번 치러봐야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 그래서 가볍게 한 번 내가 어떤 OS에 맞는지 한 번 체크하는 정도 체크리스트로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걸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도구 설치 운영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앞에서 언어에 대해서 잠깐 배웠죠? 뭐 Java, C4, VB단넷, C++ 이렇게 아까 뭐 또 COBOL도 있었고 그 다음에 SQL도 하나의 개발 언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련돼서 개발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Python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한 번 이미 한 번 정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한 번 넘어가 볼게요. 개발 지원 도구도 마찬가지인데 개발 지원 도구는 중요한 건 라이센스예요. 어떤 라이센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 오픈 소스 라이센스 등급은 CPL, EPL, GPL2, GPL3, GPL3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이 창고사원과 그리고 우리 공개 OS 라이센스 비교표가 있죠?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험 문제에 화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해서 실제로 개발할 때 오픈 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 오픈 소스를 사용할 때 어떤 오픈 소스 라이센스 별로 그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오픈 소스를 사용했을 때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소스를 잘 사용하는 개발자가 정말 훌륭한 개발자고 정말 잘 된 프로젝트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당장 이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언젠가는 이 오픈 소스 관련된 이 라이센스 관련된 부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건 중요한 거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 높은 거고 지금 우리 시험에서는 당장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화화될까라는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보다는 이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시험 문제에 화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체크는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응용 시스템 개발 구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출방식은 하이브리드 방식도 있고 이게 4차 산업 도래해서 5G 네트워크 환경 개선 등으로 급변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전에 연장선인 것 같아요. 우리 클라우드 관련된 연장선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이 깊게 들어가면 깊게 들어갈수록 어려운 부분인 건 맞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구축이라서 컴퓨팅,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고정서, 개발자 도구, 보안환경 구축, 운용기술 세팅, 생산성 영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개론적인 내용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을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어렵다.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넘어가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아까 전에 클라우드 세 개로 나눠졌죠. IAS, PAAS, SAAS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가 나온다면 그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어려우면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포인트 30 운영체제 기초 활용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